다음 중 정삼각형을 모두 찾아라. 네? 정삼각형이 없잖아? 어? 전혜물 씨? 없다. 창의적이죠? 정답! 케리 씨. 정삼각형입니까? D! 우리는 이등변삼각형 아니야? 이게 왜 애매한데? 딱 봐도 H.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길어. 이탈이 길어. 이탈이 길어. D, H! 아니야, 아니야. 정답! I, H! 정답! E, D, H! 아, 근데 이게 창의력이라서 딱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아. 정삼각형은 아닌 것 같아. 트릭이 있을 거예요. 그래. 정삼각형. 그래, 이게 창의력이 문제지. 창의력? 잔순 노동 문제가 아니야. 네, 아닌 것 같아. 정삼각형이 favor of the 알파벳 A만 정상 outcomes이네요. 가운데가요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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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의적으로! 에이, 한순간 소울은 붙들었어. 저걸 못 봤다, 이러면서. 우와! 창의적으로! 너무 잘했다. 정상각형이 아니라 정상각형이 아니니 그 안을 보자는 거지. 멋있다. 아, 이 느낌 좋은데. 재밌다, 재밌다. 진짜 잘했다. 자, 다음 문제 갑니다. 물음표에 들어갈 것은? 아, 정상각형이야. 아, 뭐야! 아, 뭐야! 하지 마! 진짜 왜 그래! 아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아니, 어떻게 바로 합니까, 이거를? 네? 소름이에요, 소름? 이거 몰라요? 뭐... 하늘 천 따지, 하늘 현 후 황. 지부 집 주. 그래서 답이 뭐라고? 아... 지부 집 주구나, 하우스 하우스가. 와... 전두엽 장난 아닌데? 아... 아플 정도. 그런데... 시련만. 제일 결정적인 힌트가 하우스 하우스였어요? 네. 지부 집 주? 지부 집 주. 하우스 하우스길래 그곳은 집에 들어가는 그 모자 획수 있잖아요, 이렇게 되는 거. 이거 생각하면서 한자. 한자인가? 한자인가? 하늘 천 따지. 촬영 스타 ї 야, 생기자가 하기 시작우세요. 대 이야기하는 산책 understanding yo li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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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